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1위에 가수 임영웅을 응원하는 열혈 팬 할머니가 등장한다 오는 6일 방송되는 순간포착에는 임영웅의 빠진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될 예정이다 최근 녹화에서 제작진은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상황이 벌어진다 조용한 마을의 한 이발소를 찾았다 아내가 온종일 다른 남자 생각하느라 정신을 못 차린다는 남편은 긴 말 필요 없다며 제작진을 방으로 안내했다 이어 들어간 홍경옥 할머니의 방에는 사방을 꽉 채운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얼굴이 보였다 살펴보니 임영웅 굿즈라면 없는 것 빼고 다 있었다고 한다 음원봉, 포스터, 그립톡, 머그잔, 가방, 우산 등 그 개수만 해도 300개가 넘었다 하지만 머그잔은 뜨거운 물이면 영웅이가 뜨겁다는 이유로 차가운 물은 춥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 생활용품으로 나온 굿즈도 임영웅 얼굴에 작은 상처라도 날까 전혀 쓰지 않고 모셔두었고 벽면 전부 차지한 사진들 덕분에 남편은 잠을 자려고 누울 때마다 임영웅과 눈을 마주치게 되는 웃기고도 슬픈 현실의 웃음을 자아냈다 임영웅 팬이라면 스트리밍 인증은 기본 TV 속 무대 영상 촬영은 필수라고 한다 점점 주인공의 덕질 실력이 궁금해진 제작진은 노래 1초 듣고 제목 마치기 게임과 임영웅 TMI 퀴즈소를 준비했다 임영웅을 향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일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인공이 이토록 임영웅에게 푹 빠지게 된다는 이유가 있었다 힘들었던 시절을 보내며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던 때 임영웅의 사연과 노래가 큰 위로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아내의 웃음을 되찾아준 임영웅은 할아버지에게도 고마운 존재였는데 그 마음을 할아버지가 깜짝 이벤트로 준비했다 주인공 눈앞에 멋지게 등장한 누군가의 현장은 감동으로 물들었다고 한다